이.. 이 형도야! 빨리 니가 가서 다 잡아! 이거! 미안하다고! 야 이 형도! 너 저기 안 들어! 나 정말 가? 어? 왔어? 나도 미국 가는 거 싫어 안 가? 새끼 거는.. 봐라? 봐봐! 너 닮아가지고 겁나 잘생겨지네 와.. 아! 삼촌 저렇게 두면 어떡해! 나는.. 우리 오늘 그 처음 보는 거야 하이 저리 방법은 처리 방법은 연애 어? 천사생님! 어.. 예..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가? 뭘 생각을 못해? 아 이거 되게 뻔한 질문인데?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모른다고? 아니 그게 무슨.. 강우 형 언제까지 떨어져서 그럴 건데?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쩌지 10줄 만큼 뛰었다고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 놀라게 돼 나는.. 네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 너는 나한테 적응할 시간 같은 거 주지도 않잖아 헿.. 하.. 헿.. 하.. 어.. 일단은..